안녕하세요. 해림다용농원의 두번째 세트 구성 판매입니다. 아주 특별 할인가. 이번에는 나세트예요. 어제는 갓세트를 했지만 이번에는 나세트를 하겠습니다. 나세트 12개, 이것도 65,000원은 마찬가지고요. 오늘 나세트, 나원에서 나텐까지 10개의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나원, 이것도 12개, 65,000원 택배비 포함,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나세트 첫번째, 월민, 염자, 미니염자, 그린이치, 카울, 방울복랑, 러우, 러우는 갓세트에도 많이 있었죠. 네, 요거 루비틴트, 루비틴트도 너무 예쁩니다. 거의 갓세트에도 한개씩 다 들어있었죠. 둥금빛이 부리데, 요거는 마커스, 요거는 리틀틴트, 치아와 엔시스, 밥그림, 자라고사. 네, 요렇게 12개, 이것도 한세트에 65,000원입니다. 나원세트고요. 그 다음에 나투세트, 요것도 택배비 포함 65,000원. 네, 썸버스트 철화, 미니염자, 리틀 뷰티, 둥금비치 후리데, 네, 요거는 월민, 요거는 로찌, 로찌, 로찌고요. 요거는 일본 서프라이즈, 요거는 마커스, 마커스가 아주 둥글둥글한게, 크지도 않고 굉장히 잘 연글었어요. 방울복랑, 그리미, 밥그림, 밥그림도 거의 하나씩 다 들어있죠. 세트당, 네, 요거는 치아와 엔시스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요것도 나투세트예요. 네, 잘 보세요. 네, 나투세트, 예쁘죠. 요것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 쓰리세트 한번 볼게요. 미니염자, 네, 둥금비치 후리데, 빛이 후리데네요, 요거는. 썸버스트 철화, 네, 요거는 그리미, 요거는 마커스, 방울복랑, 네, 요거는 짚시, 월민, 핑클로비, 네, 요거는 치아와 엔시스입니다. 치아와 엔시스, 밥그림, 그리미, 네, 이렇게 해서 나 쓰리세트 6만 5천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화세트, 짚시, 밥그림, 네, 비안트, 네, 요렇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로치, 마커스, 라일라, 네, 그 다음에 핑클, 루비, 미니, 애기, 염자, 미니, 염자, 네, 방울복랑, 예, 썸버스트 철화, 비치프리데, 어우 엄청 크네요, 비치프리데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C플러스입니다, C플러스. C플러스가 이게 비치프리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네, C플러스, C플러스, 요렇게 한 세트 구성이, 네, 나허세트입니다. 이것도 열두 개, 6만 5천원, 나허, 나사, 허세트, 나파이브세트, 이거는 잘하고사, 밥그림, 네, 치아와 엔시스고요. 그 다음에 방울복랑, 마커스, 예, 라일라, 네, 요렇게 이것도 열두 개 한 세트, 네, 요거는 메다솔하, 아, 메다솔하 너무 예쁘죠? 메다솔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니엄자, 네, 요거는 화이트 스노우, 썸버스트 철화, 네, 요거는 월민, 블랙 캐시미어, 어, 블랙 캐시미어, 아주 크네요. 요것도 요렇게 해서 열두 개 한 세트, 나파이브, 105,000원, 네, 그 다음에 나식스, 비치프리데, 밥그림, 피어리스, 짚시, 네, 요거는 러우, 요거는 로치, 예, 방울복랑, 실루엣, 미니엄자, 예, 썸버스트 철화, 아, 얼려심, 네, 요거는 마슨, 마슨입니다. 네, 요것도 열두 개 한 세트, 6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식스였구요, 네, 나세븐, 나세븐, 자라고사, 밥그림, 네, 크리미, 라일락, 요거는 마커스, 마커스입니다. 네, 로치, 로치구요, 네, 요거는 비치프리데, 요거는 마손, 썸버스트 철화, 미니엄자, 네, 이거는 메솔철화, 메다솔화, 메다솔화, 그 다음에 방울복랑, 이렇게 해서 열두 개 한 세트입니다. 이것도, 나세븐, 그 다음에 나에잇, 열두 개 한 세트, 혜린농원 다육으로 연락주시면 되구요, 010-9268-2869, 010-903-2869, 경기도 용인시, 처희인구, 남삼현, 통삼노, 95번지, 나에잇 세트에요, 썸버스트 철화, 미니엄자, 미니엄자, 마스, 방울복랑, 요거는 우주먹, 우주먹이구요, 요거는 비치프리데, 요거는 로치, 로치, 마커스, 라일락, 요거는 피어리스, 밥그림, 자라고사, 이렇게 열두 개 한 세트, 65,000원입니다, 아, 가격이 너무 싸요, 네, 특팔 할인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 나인 세트, 요거는 모둠 세트구요, 네, 요거는 신데렐라 하고, 미인 종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올리카테 카바나, 미인 종류죠, 요거 또 비치프리데, 요거는 메다솔화, 메다솔화가 참 예뻐요, 핑크핑크 하면서, 요거는 자가, 자가로주, 자가로주주, 풍성하니 예쁩니다, 자가로주, 라일락, 요거는, 홍민, 홍민, 요거는, 레드베리,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 그 다음에, 방울복랑, 복랑이, 방울복랑, 썬버스트 철화, 미니 염자, 요거는, 리틀 장미, 리틀 장미네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12개, 한 세트, 나, 나인, 가격 똑같습니다, 연락처구요, 요거는, 요거는, 나텐, 오늘 두번째날, 나텐이네요, 요거는, 비치프리데, 가, 세트랑, 거의 조금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밥그림, 요거는, 더스티로즈, 더스티로즈구요, 요거는, 라일락, 요거는, 마커스, 로치, 요거는, 메다솔하, 썬버스트 철화, 미니 염자, 요거는, 오렌지 멀로, 방울복랑, 로우,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나텐이에요, 마지막, 나세트 마지막, 나텐, 요렇게 해서, 나원부터 나텐까지, 수량은, 12개구요, 금액은, 65,000원, 택배비 포함, 네, 연락처는, 해림동원, 해림다용농원, 010-9268-2869, 010-9903-286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삼현, 통삼로, 95번지, 네, 그러면, 많은 성원, 부탁드리구요, 여러분, 예, 이렇게, 가격이 싸게, 할인이 됐을 때, 예, 많이들,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세트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 또, 다세트에서, 만나뵐게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